준비됐습니다! 1차 합격!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자, 계속합니다. 1차 합격! 2차 합격! 1차 합격! 1차 합격! 네, 죄송합니다. 장전했습니까? 1차 합격! 2차 합격! 준비 완료! 2차 합격! 바둑알 딴 걸 바꾸면 안 되니까? 바둑알 바닥이 좀 갑니다. 최대한 어깨 쪽으로 끌어당기고 몸에 힘 좀 빼고 1차 합격! 1차 합격! 천천히! 가셔! 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깨 풀어줍니다. 그냥 어른이 되나요? 그냥 어른이 되나요? 합격! 강전합니다. 267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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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련병! 일어서! 일어서! 엎드려. 공작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일어서! 일어서! 지금 이길 그대로 공작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일어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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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건이 분명히 경고했지 않습니까? 절대 웃지 않습니다. 예! 모든 훈련병들 제일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격 훈련할 때 드디어 하나가 이렇게 잘해서 계속 웃음 참으려고 했는데 계속 나왔어요. 어쩔 수 없이 너무 행복했어요. 다시 엎드렸어 자세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예! 엎드렸어? 예! 엎드렸어? 예! 일어서! 서총 돌 수 있도록 합니다. 엎드렸어? 엎드렸어? 엎드렸어! 엎드렸어! 한 번 더 확정하게 되면 출가하게 되니까 신중하게 각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알겠습니까? 예! 알겠습니다! 준비됐습니다. 엎드렸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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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격! 합격! 좋습니다. 사수, 문서서, 임원 교대합니다. 고맙습니다.